자, 이게 정답률이 66%인데 자료가 독특해서 한번 보려고요. 세포호흡에 일어나고 있는 미토폰드리아 기역관의원을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을, 물질X작용, 기역관의원은 전자전달계와 ATP합성효소인데 방향만 보면 되는 거죠. 막 사이 공간으로 가는 거, 이거는 전자전달계에서 이렇게 해주는 능동성입니다. H+. 그리고 H+,가 이렇게 기질로 내려오는 거, 하여간 수소이온의 확산은 기질이야. 하여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ATP합성효소로 되는 거지. 그치? ATP합성효소, 효소라고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을 통해 H+,가 새어나가게끔 한다. 자, 여기서 열심히 NADH가 전자공급해주면 전자힘에 의해서 이게 능동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 확산이고, 그래서 H+,가 여기 많아졌어. 오케이? 그런데 이 X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쑥 이렇게 새어나가버려서 이 ATP합성효소에서 ATP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업 저해물질입니다. 기역, 전자전달계 맞고, 니은. 니은을 통한 H+, 이동은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 맞습니다. 이걸 화학삼투라고 그래. 원래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H+,가 이동하는 걸 화학삼투라고 한다. 그래서 확산이에요, 확산. 자, 해간, 니은, 마크, 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이 공간의 pH. 막간 공간이라고 나는 쓸게요. 그리고 기질의 pH를 물어봤어. pH는 수소이온이 많으면 낮아지는 거다. 그치? 정반대니까 해석 주의하시고. X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처리한 후 어떻게 되느냐. 쭉 내려오니까 막사이 공간의 H+,가 줄어든다고. 막사이 공간의 pH가 올라가는 거야. 이건 떨어지고. 이 값이 전부 다 작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틀리는. 정답이 기역, 간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추론용이라고 나온 건데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이중가닥 DNA의 X에 대한 자료이다. 가닥 1, 2가 있고요. X는 100개의 염기 쌍. 그랬으니까 1번이 100개의 염기. 2번이 100개의 염기. 이렇게 있겠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t, G, C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자, 여기는 수도결합이 2개고 여기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t. 그래서 얘가 A고, 요게 T. 얘가 G, C. 큰 거 G, 작은 거 C. 요렇게 잡아주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에는 염기, 수도결합을 못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독특한 게 이 가를 박스에 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어, 거기서. 자, 1에서 기역의 개수는 1에서 기역.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1에서 기역의 개수, 티민의 개수는 2에서 리을의 개수, 2에서 리을이라고 하는 게 요 C거든요. 그럼 여기 C라고 하는 건 요 구안인가 둘이 같잖아요. 얘들이 같다, 이거야. 같다. 알겠지? 1중심으로 정리하자고. 요 둘이 같다, 이거지. 됐죠? 2에서 디귿의 개수는 디귿이라고 하는 게 구안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디귿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사이토신과 같죠? 그죠? 요거는 1에서 니은, 니은이라고 하는 게 이 아덴인인데 고거의 두 배래요. 요거의 두 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이렇게 나왔고 퓨린 계열의 염기는 A와 G 얘기하는 거죠. 2에서가 1에서보다 20개 많다 그랬어. 그러면 1에서는 이 퓨린 계열이 피리미딘 개가 되는 거죠. 피리미딘 개. 자, 피리미딘 개. 요게 20개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피리미딘 개열의 염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20개 많다 그랬으니까 요기 1에서는 피리미딘 개가 T 플러스 C가 A 플러스 G보다 얘가 20개가 더 많다 이거지. 20개가. 그러면 전체가 100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60개가 되겠죠. 여기는 40개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라 요거를 이제 쭉 따져주면 됩니다. T 플러스 C는 60. 그리고 A 플러스 G는 40. 거기다가 T와 G가 같으니까 요거를 T로 바꿔주겠습니다. 요거를 T. 그리고 A와 C. 자, 요 C가 A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A의 2배라 그랬으니까 E, A로 바꿔줄게요. E, A. 그리고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띵띵 날라가고 빼주니까 A는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20이니까 이게 40이 되고 T는 20. T도 20. 요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 정리해주면 T가 20. 요것도 20. A가 20. 그럼 요건 2배니까 40. 그럼 100개 딱 떨어집니다. 다 됐죠? 자, ㄱ. ㄷ은 아덴인이다. 틀렸습니다. 구아닌이에요. ㄴ. 1에서 사이토신. 1에서 사이토신 개수는 40이다. 맞고. ㄷ. X에서 염기관 수소결합 총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보겠습니다. G, C가 지금 60개잖아요. 60 곱하기 3개씩. 그리고 40 곱하기 2개씩. 그럼 80개에다가 180이니까 260 개 맞습니다. ㄴ디그 정답이 4번. 알겠지? 네.